오늘도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킹스맨 한겨레신문 김한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열립니다. 최종 투표율은 55.1%, 제일 높았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총당원이 83만 7236명인데요. 이 중에서 46만 1313명이 투표를 했습니다. 55.1% 말씀하신 대로 역대 최고 기록을 했는데요. 지난번 윤석 대표가 선출됐던 전당대회 때가 45.36%였습니다. 10% 정도 가량 높아졌는데 이 숫자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게 될지. 그리고 이번에는 당원만 100%. 그리고 투표 방식은 모바일과 ARS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젊은 층에게 유리한 형식이다라는 전망들도 있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오늘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당선자 발표는 오늘 오후 한 4시 45분 정도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전당대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1호 당원으로 축사를 하고요. 4회는 이례적으로 인기 코미디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고 있는 신영일 아나운서가 맡기로 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도 참석을 합니다. 전당대회 축제로 마무리될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마지막인데요. 어제 안철수, 한교환 두 후보가 공동 기자회견 열었습니다. 뭐 항안연대 이른바 그런 거에 대한 선을 긋긴 했는데 뭔가 결선 투표 갈 수 있다. 전략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제 오전에 문자가 왔어요. 그렇죠. 2시 반에 기자회견을 하겠다. 기자들한테 문자 왔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오전에 좀 술렁했습니다. 이게 또 두 후보 중에 한 분이 사퇴를 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돌 정도로 굉장히 좀 술렁했는데 그 기자회견의 내용은 땅뚜기와 선거 계획 무엇과 관련해서 김견 후보에게 사퇴를 요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런 술렁거림이 있었던 이유는 사실 지금 있는 후보들 가운데 안 후보와 항 후보가 좀 이제 굉장히 좀 스펙트럼이 다르다. 이런 평가를 받았던 후보들이기 때문인데 그래서 어제 기자회견의 내용은 김견 후보에 대한 사퇴 촉구였지만 결선 투표를 대비해서 연대를 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제 관측이 많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제 황 후보는 타임이지 오버. 시간은 끝났다. 이런 이제 답변을 남겼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전당대회가 결선 투표로 가는 방향으로 득표율이 나올 경우에 내일 1대1 토론을 하고요. 10일 모바일 투표, 11일 다시 ARS 투표를 해야 됩니다. 결론은 12일에 다시 난다는 거잖아요. 아직 시간이 정말 끝났는가 연대를 할. 그거는 이제 오늘 전당대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처럼 황교안 후보가 타임이지 오버. 시간 끝났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지금 대통령실 행정관 카톡, 단톡방 논란이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일단 강성규 시민사회수석 안철수 후보가 공소에 고발했네요. 거기다가 이준석 전 대표가 톰 잘했다고 한마디 했어요. 네. 뭐 이준석 대표가 자신과 안 후보의 관계를 톰과 제리에 비유를 해서 항상 저희 인터뷰에서도 톰이다. 좀 잘해주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를 톰이라고 부르는데요. 오랜만에 칭찬을 했습니다. 잘했다. 잘했다. 톰 잘했다. 그리고 한마디 덧붙였어요. 좀 더 잘하자. 더 잘하자.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전당대회 결과는 어쩌면 오늘 늦어도 10일에는 나오기 때문에 이 수사 결과가 전당대회의 어떤 승부에 영향을 미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거에 대한 법적 책임 여부가 완전히 사라지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 후보가 이미 고발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거고요. 이제 안 후보는 헌법 위배까지 거론을 하고 있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부분 어떻게 볼 거냐. 대통령실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이제 전당대회 기간이기 때문에 대통령실 개입시키를 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 정도 해명으로 이 문제가 방어가 될 것이냐. 이거는 이제 사법적인 영역으로 넘어가면 좀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 자 대통령실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고발한 건 너무 지나치다. 당 통합을 저해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국민의 전당대회 좀 더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시작도 당무개입 논란이 있었고요. 끝날 때까지 당무개입 논란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기자들이 평가하기에 가장 뜨거웠던 때가 언제냐라고 하면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를 못했을 때예요. 나경원 전 의원 출마를 왜 못했냐. 그때 이른바 이번 전당대회가 윤심 전당대회다. 이런 논란이 시작이 됐고 전당대회 과정 내내 초반에 윤심과 관련된 얘기들이 날석이 오고 갔고 그 과정에서 윤심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풀이되는 김기현 후보가 안철수 후보에 대한 색깔론을 제기하기도 했고 그리고 막판에는 행정관 녹취록이 터지면서 이번 전당대회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대통령실의 의중 이른바 윤심으로 점철된 전당대회가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이게 말하자면 대통령실의 당무개입 논란 이런 것들이 계속 불씨로 남아있고 토론회 과정에서도 안철수 후보가 계속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총선 공천권, 총선 공천과 관련해서도 이른바 윤심에 휩싸이면 당의 큰 내용으로 갈 수 있다. 이런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그 부분이 앞으로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에 하나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정리 또 관전 포인트 잠시 후 4부 토크킹 시간에서 자세하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얘기는 국회 정보위 업무보고 얘기입니다. 국정원이 정순신 변호사에 대해서 신원조사를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국정원이 정순신 변호사에 대한 신원조사를 했다라는 사실을 인정했는데 대통령 비서실장의 공문에 따라서 신원조사를 실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신원조사 요청과 관련해 이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게 이제 정보위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의 발언인데요. 그럼 신원조사를 했는데 뺐는데 그걸 모른다고요? 그렇죠. 그 부분이 이제 의문인데 이에 대해서 국정원은 일단 조사 대상이 아니었다. 자녀의 문제는. 그리고 공개되어 있는 판결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이렇게 좀 다소 궁색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글쎄요. 세평이라고 하거든요. 일반 변호사 채용할 때도 세평 같은 거 물어보는 경우도 있는데 기자들 채용할 때도 세평을 합니다. 세평이라는 거 지금 국정원에서 그 정도를 한다면 사실은 그걸 잘했다고 하긴 어렵지만 여러 가지 사생활 정보까지 다 이렇게 수집을 했던 경험들이 있었는데 예전에 이게 검찰이니까 세평할 때도 크게 엄격한 자태를 안 들이댄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는 관점도 있을 수 있는데요. 애초에 이거를 세평 수집이라는 걸 포기한 게 아니냐 안 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왜 그러냐면 정순신 변호사 자녀의 학폭 의혹 논란 보도가 2018년 11월 2일 날 있었습니다. 금요일입니다. 그런데 5일 후인 11월 7일 날에는 뭐가 있었냐면 당시 검찰총장과 지검장의 주뢰동이 있었습니다. 5일 후입니다. 그런데 검찰 고위직 자녀가 학폭이 연루됐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상파 방송에. 그러면 검찰총장과 지검장의 주뢰회의 때 이 내용이 5일 후에 있었던 회의에서 논의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이 자리에 누가 참석을 했냐. 윤석열 지검장 한동훈 차장부의가 아닐까요? 차장검사들이 보통 배석을 하기 때문에 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아마 참석을 했을 텐데 그러면 이 자리에서 이미 윤석열 지검장과 한성훈 참 차장은 관련 내용을 인지를 하고 있었을 테니까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세평의 범주에 들지 않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세평은 사실 모르는 거 분석해서 보고해 주는 건데. 그렇죠. 저 사람들 다 보고하고 했으니까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그런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정원도 조사를 했지만 세평 수집을 하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건 애초에 정순진 변호사는 그런 세평 수집의 대상이 아니었던 거 아니냐. 오히려 이런 의혹이 더 설득력이 지금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정보에서도 북한 관련해서 새로운 사실 공개가 됐는데요. 일단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자녀 관련된 사실도 공개가 됐고 또 한미정상회담이 예정된 3월 4월 대규모 훈련 가능성도 언급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딸 김주혜가 계속 언론에 등장을 하면서 후계자냐 아니냐 이런 선왕살례들도 있는데 어제 정보위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첫째 아들이 있다라는 첩보가 있다라는 내용이 정보위가 아니죠.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첫째 아들이 그런데 왜 공개가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런 첩보가 해외에 있는 정보기관들에도 공유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고 3월과 4월에 북한이 ICM을 정상각도로 실험할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원래는 좀 더 높이 일부러 쏘고 그랬었잖아요. 고각으로 쏘기도 하고 저각으로 쏘기도 하는데 이 정상각도가 왜 중요하냐면 실제로 이 발사체가 완성된 것이냐의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실험입니다. 이게 이제 완성도를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가늠하는 실험을 3, 4월 중에 할 수도 있다. 이런 지금 이제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맞습니다. 지금 결국은 3, 4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이나 일본 정상 연쇄회담 가능성도 커진 상황인데 결국은 이제 우리 한미를 삼각 공조로 가는 상황인데 그거하고 지금 북한하고도 연관성이 있는 것 같고요. 자 오늘 조간신문 일제히 12년 만에 미국 국빈 반문 이 부분을 보도를 했더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맞습니다. 어제 백악관에서 먼저 발표가 났는데요. 오는 4월 26일 날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국빈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한다. 이게 이제 12년 만에 일이다. 정상이 방문하는 건. 국빈 방문은 해외 정상이 오는 거에서 최고 수준의 의전을 제공하는 방문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가 이제 12년 만에 이루어진다라는 얘기고요. 이 발표가 전격적으로 나오면서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언론들은 3월 중에 한일 간의 셔틀 정상회담이 부활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도 보도하고 있거든요. 셔틀 정상회담이요? 네. 그러니까 오고 가는 거죠. 왔다 갔다 하는 거. 네. 그러면 이거가 이루어지고 4월에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5월에 또 빅 이벤트가 있습니다. 뭐죠? 히로시마에서 g7a가 열리는데 우리는 물론 g7a 멤버는 아니지만 참관인 자격으로 업저버 자격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3, 4, 5월에 잇따라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른바 한미일 공조와 중국을 압박하는 서방들의 어떤 연쇄적인 정상회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우리가 굉장히 비판하고 있는 강제징용 관련된 우리 쪽의 해결책이 이런 이제 외교적인 일정의 어떤 레버리지 때문에 일방적으로 발표된 게 아니냐. 뭐 이런 지금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얘기입니다. 어제 정부가 발표한 강제징용 해법 중에 제3자 변제한 어제 국회 앞에서는 긴급 시국 선언이 많이 열렸어요. 또 이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 40년 직위 석동영 변호사죠. 민주평통 사무처장인데요. 이 부분 글을 썼다가 삭 삭제를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일본에 대해서 사죄 요구를 이제 그만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해법이 의젓하고 당당해 보인다. 당당하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홀로 죽창가를 부르며 혼밥하는 마이웨이 국가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전 정부의 어떤 행태를 좀 유튜브들이 많이 비판하는 표현인데 막 이런 프레임으로 비판을 하면서 전 정부의 해법들이라는 게 그리고 결국 피해자의 피해보상 요구라는 게 국제관계 무지한 요구다. 이런 이제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논란이 되니까 말씀하신 대로 삭제를 했는데 어제 이제 여의도에서는 종일 이 글을 두고 시끄러웠는데 이 석동영 변호사가 이제 단순히 변호사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사무처장입니다. 그렇죠. 공직을 맡고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직위로도 알려진 분인데 이런 분이 이런 발언을 하니까 결국엔 이런 관점에서 강제징용에 대한 삼자변제안이 나온 게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도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에 대해서 정부가 피해자 입장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 공동의 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한 방안을 모색해온 결과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과거에 의해 한국 정부가 피해자 배상을 했던 내역을 얘기를 했네요. 네. 맞습니다. 1974년에 특별법을 만들어서 청구권 자금 3억 달러의 9.7%에 해당하는 92억 원을 지급한 바 있고 2007년도에도 또 특별법을 제정해서 7만 8천 명에게 약 6,500억을 정부가 배상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뭐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다만 이것은 2018년 대법원 판결과는 별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정부가 보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독일의 사례도 그렇지만 가해자가 책임을 인정하고 해법을 제시하면 피해자가 수용을 하는 형태가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이런 부분들이 빠져있다는 것에 대한 비판인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이미 74년도와 2007년도에 보상을 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인강하게 맞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지금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문제. 계속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식을 모색해온 결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제 우리가 이렇게 좀 백기투항하는 정도의 해결책을 내놓으면 일본 정부가 무언가 화답하는 대책을 내놓지 않겠느냐. 그렇죠. 물에 반잔을 우리가 해주면 반잔을 채워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얘기가 정부 쪽에서 있었는데 일본은 아직까지는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출 규제 철회라든지 반도체 관련된 이중 규제 철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지 않고 있는데 관련해서 일본은 이런 조치들을 할 때 명시적으로 이게 표면적으로는 강제징용 회법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한들 일본이 이거를 화답할 것이다. 이거를 이제 연결선언으로 놓고 보는 건 좀 우리 시각이다. 이런 문제제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개혁 드라이브를 지금 걸고 있는데 노동에 이어서 지금 국민연금으로 옮겨간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개혁 관련해서 지금 출발부터 잡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관계에 대한 오인이 있다. 이런 얘기부터 해서 굉장히 좀 뜬금없다. 이런 비판까지 있는데요. 어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국민연금의 작년 수익률이 역대 최저를 기록했고 큰 손실이 발생했다. 큰 손실이. 이 부분은 굉장히 강하게 질타를 했습니다. 실제로 국민연금의 총 운영 수율이 작년에 마이너스 8.22%를 기록을 했어요. 손실액은 80조 원에 육박을 하는데 이 부분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한 손실을 제도개혁으로 메워야 한다. 재고해야 한다고 얘기를 한 건데 이게 이제 국민연금에 대한 어떤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시민사회단체의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수익률 지금 국민연금 수익률 떨어졌다는 거 이거는 사실을 한 게 부합하는 겁니까? 일단 작년 수치만 놓고 보면 정부 발표니까 이 수치가 맞는데 그런데 이제 왜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생각해 보시면 굉장한 통화 긴축이 있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벌이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전체적으로 어려웠고요. 다 위축했죠. 네. 이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8.2%의 수익률을 기록을 했다라는 건데 최근 10년간 수익률을 보면 10% 이상 오른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도에는 10.77%의 수익률을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누적을 해보면 최근 5년간 수익률은 기금 설립 이래 누적 수익률은 5.11% 플러스입니다. 잘 벌고 있네요. 네. 그리고 최근 5년간 운용 수익은 총 151조 원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여러 가지 대회 경기가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해서 어려웠지만 실제 이게 국민연금의 어떤 지금 큰 손실을 논할 정도의 상황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좀 진단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운용본부 서울 이전 필요성도 거론이 됐다가 대통령실에서는 그런 적 없다라고 선을 그었는데 이거는 논란이 왜 되고 있고 수익률하고 본부 이전하고 무슨 상관계가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게 수익률이 낮다라는 정부 진단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본부 이전이 이거랑 무슨 상관관계를 갖는 거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더군다나 국민연금 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소재지는 전북으로 한다. 필요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법을 개정해야 되는 사안이라는 얘기예요. 법을 바꿔야 되는데 그러면. 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미 이제 삼합은행의 본점이 있는 거를 법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사무소 형태로 이전하려고 한 어떤 형태가 있었는데 이런 방안을 다시 고민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왜 서울로 가져오려고 하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지금 뒷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정부는 일단 이 부분과 관련해서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선을 긋기는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인당 국민소득. 이야 이게 참 대만한테 저희가 역전당했네요. 우리나라가. 한국 국민들이 이런 부분에 굉장히 좀 민감하거든요. 저도 놀랐어요. 대만한테 역전당할 수가 있나.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이 3만 5천 달러 선 아래로 내려가서 대만에게 역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0년 만에 일이라고 하는데요. 다만 한국은행은 국민소득 4만 달러라는 목표를 우리가 잡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이제 3만 5천 달러로 일시적으로 내려간 게 이제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발생 강달러 현상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곧 회복이 될 거다. 뭐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기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킹스맨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한겨레 김한기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